스틸에이데 낙게레바 모의 교쿠 우짜데요 러시 되시오까 이예요 이예요 서류 아리 가타이 교쿠매 란떠 란떠 슈가 사이찬 미 아 이쪽은 윤심덕 저쪽은 김우진 반갑습니다 난 별로 이미 빼앗긴 나라에서 신극이니 안하기니 조선사람들한테 그런거 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비록 나라는 짓밟혀서 조선사람들이 영어로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신극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심덕 씨도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아닌가요 스피킹 에브리워드 스피킹 에브리워드 스피킹 에브리워드 스피킹 에브리워드 이제 괜찮나 네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한다는게 중요한거죠 랭코 어시어 그 대사 때문이라도 훈려 아니요 이야기하러 형 10년전엔 자유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자유라는 말에 우진 씨를 좋아한 긴가 아니면 사람 없을까 둘 중 어느 시건 간에 여기서 넘쳐요 왜 그래야 하죠 그 마음이 커질수록 보통도 커질 테니까 잊겠다 마음 먹으면 잊을 줄 알았어 그리고 잊은 줄 알았어 근데 관객석 뒤에 서있는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 나는 단 한 번 스트레스 적에 없었던데 아니 우진 씨는 그때부터 나도 그럴게 이렇게 잘 돼서 하지 마 하지 말았어 내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나 지금 없이 살 수 없으니 당장 그 마음을 가둬 이별 후 평생을 견뎌야 할 그리움이 두려웠던 거겠죠 우진 다시 글을 써봐요 난 당신의 글이 좋거든요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아무래도 당신 없지는 안되겠어요 그것은 글도 당신도 없으니까 내가 그가 에서 내게 촉탁가수가 되라 했어요 레코드 녹음을 맞추고 돌아봐 촉탁가수가 되면 내 영혼은 죽어버릴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니 당신도 별이 내 곁에서